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현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의 주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은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5분 특강을 진행을 해볼텐데요. 우선 우리 병원에서는 급여 보험이 청구되는 보험급여 매출과 비급여 매출이 있죠. 그러면 보험급여 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공당부담금을 청구를 해야 하니까 매출노락이 쉽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매출노락 아예 못하죠. 근데 비급여 진료 항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당부담금 청구할 게 없으니까 그 비급여 진료비는 고객한테 환자한테 현금으로 받았을 때 매출 누락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코성형수술을 해주고 우리 환자한테 현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어요. 진료비를. 그러면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해야 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종들 같은 경우에 이 현금 매출 누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건당 1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이 건당 10만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는 우리가 진료비 10만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3만원만 결제를 하고 가고 병원에서 나중에 공단 쪽에 7만원의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건당 결제를 했을 때 환자는 3만원만 결제를 하고 가고 공단에서 나중에 7만원을 주던데 우리는 이게 10만원 거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총 진료비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현금영수증, 현금 내고 현금영수증 됐어요. 라고 이제 하면은 어쨌든 그 진료비가 건당 10만원을 넘어가면은 우리 병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해야 돼요. 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꼭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환자가 거부했을 때 환자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만은 환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 번호로 발행을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010-000-1234번호로 자진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기준에 대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진료비가 이제 12만원, 총 진료비가 12만원인데 10만원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2만원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분할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금 받은 게 2만원밖에 안 되니까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12만원, 2만원, 10만원 건당 우리가 총 진료비 건당 총 진료비가 10만원이 넘어가는 12만원이기 때문에 현금결제 2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료건당 3만원인 진료비에 대해서 10회권을 해서 총 3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진료건당 3만원이니까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세법에서는 돈을 빨리 받았으면 그 돈 받은 금액 기준으로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은 30만원입니다. 3만원이 아니라 선수금을 받은 그 3만원으로 우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안 했어요. 고의적으로 발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이제 현금 매출 천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얼만큼 세금이 추징이 되느냐. 일단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우리가 그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건 과태료예요. 그러면 세금은 어쨌든 매출 누락이 됐으니까 그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겠죠.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 원래 내야 될 세금 나오고 또 부당하게 또 매출을 줄였으니까 가산세가 또 내야 될 세금의 40%가 붙고 또 원래 1년 전에 냈어야 될 세금인데 1년 뒤에 걸려서 우리 1년 동안 세금을 안 냈으니까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10.95%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시를 뒤에 있는 우리 파워포인트를 봤을 때 매출 누락은 천만원만 했는데 토해내야 될 금액은 1,081만 1천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매출 천만원 밖에 없었는데 이거 과태료 내고 세금 내고 번 돈보다 더 나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만큼 현금 매출 누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병원 업종에서는 우리가 현금 누락을 했다가 걸린다? 그러면 그거를 100% 이상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